여기 서울역. 그리고 거기 붙어서는 당신 말마따나 이 가축들 다 내 거거든. 누가 뺏어가지 않는 한 난 내 거 절대 안 뺏겨. 안 되겠습니까? 안 된다고 했다. 그럼 뺏어야죠. 흥삼아, 너하고 난 파티다. 아저씨, 아저씨. 어디 가세요? 파티가 붙었어, 파티. 누가요? 넘버 원하고 넘버 투. 곽 회장하고 류 씨가 붙는다니까. 파티. 이, 이게 대체 뭔 일이래요? 옥다보라, 큰일 났습니다. 오연신 국이 강합니다. 주의하십시오. 아주 잘 알아. 내 우상이었으니까. 하영님. 지금이라도 그만하시죠. 이거 잘하는 거야. 그라요. 오덜댐 씨 이럴 필요가 없단 게요. 내가 아는 멍청이들이 몇 놈 있는데 오늘부로 류 씨가 탑이 됐어? 멍청하긴 해도 내가 기억력은 좋거든. 흥삼이 너 예전엔 꽤 괜찮은 놈이었다. 또 또 또 그 옛날 얘기. 그래서 류 씨는 안 된다니까? 우리끼리 남은 빛. 얼른 끝내자. 그래 제발. 네이버. 네이버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stage οι